오리와 도깨비불 지존 박스 스튜디오 달 왜 왜 왜 꺼 우리 앤드 더 윌 오브 디 오브 더 오브 더야 디야 오브 더 오브 이슬 어려움 모드 아 왜 나가겠습니까 야 아니 이런 미친 아이 왜 나가 아니 뭐야 왜 왜 번역이 빙시같은거구나 아 쓰레이엠 소리가 좀 작은 작네요 게임이 갑자기 커지겠지 뭐 제비 동지 아이 그래 빅바 갈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는 그날을 영원히 기억할 거에요 폰트 동켄 부모님의 원수 오리 맛없는 건 디제이 구 엘드리스 3D가 됐어 드림캐스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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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리 오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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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D로 500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생명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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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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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도 못캐 어려움이라 그런가 체력이 한 칸 만차네 점심을 살고는 진정나? 전세는 추억이 진정 A 까지 오돈난 누지 오미이라 오노그 미이라 으으으으으으 에자 우지 오넬 오노그 흐으 아니 녹산 행운을 빌려 뒤에 보이던 위에도 보이던 밑에 가시 있는데 아 뒤졌네 아니 뭔가 숨어있는 줄 알았지 그냥 가시만 넣어둔거야 아 이게 맞네 뭐야 양심도? 심도? 아 뭐야 이 새끼 아프지 회피하는거지 저거 피없다 어떻게 피하는거지? 아니 회피가 있는거 또 아니잖아 아이 잠깐만 애가 안돼 괜히 어려워봐 괜히 어려워봐 괜히 어려워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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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닿기만 하면 데미지를 입네 공격할때만 데미지 판정 있는줄 알았는데 어 젠장 이렇게 많이 떨어질줄 몰랐는데 귀여운 다크솔이였잖아 내 동심 돌려줘요 유다아 우리가 좀 어렵죠 킬링 게임입니다 어 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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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새로운 정령 조각을 얻었습니다. 멀리 있는 구슬이 날아옵니다. 게임 할로다이스 됐네. 정령이 맞구나. 위대한 길잡이. 쿠올록이 길을 찾게 해줄거야. 쿠올록 쿠올록. 쿠올록 쿠올록. 쿠올록 쿠올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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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세돌을 찾으세요. 어떻게 올라가?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도 아닌데? 흠 흠 여기에서 갑자기 전투를 아 뭐야 무서워요 여기 아이템이 있다고 뜨는데 아 몰라 충전된다 2단 점프 끈끈이 벽에 달라붙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뭐야 맵 맵보즈 그렇게 지도를 많이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 아니구만 아유 아니 아 피카 키는거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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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야 방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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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가야 돼 아 으아앍 아유 으으읍 열쇠석 하나 모았다 적응이 안되요 영원히 heart 자기소개 noc 하나 더 찾아야되는데 저 위쪽이겠어요? 하! 미친 미친 게임 대쉬 언제 줘요? 대쉬 줘요 대쉬 웰치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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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를 아마 잡을 수가 없었겠죠? 그래픽을.. 이 그래픽을 포기를 못해서.. 아휴 이거 뚫리는거였어? 아아 밑에.. 밑에 이거 하나 있었덴 천장 김우름 두개골 송꽃니 작은 용사 김우름 송꽃니를 찾아주세요 전투가 있구만 이 앞 전투있다 아까 쇠풀 맞고 도망치던 그 양반인가 아 왜요 왜요 이제 나가다가 싸우겠네 아 이야 2단점프 됐어 이걸 안 싸운다고 어서오세요 함정이 남정 너가져 고어렉 광석 현명한 장인이라면 구조물을 고칠 겁니다 청룡이여 조용히 한 대 맞으니까 두 칸 깍히는데 피가 세 칸이야 자세히 와 할로나이트 아이 빨리 배신해놔 아이씨 아으 대신 언제쯤 대신가있어요 아 플랫포머 액션이면 대신가 있어야지 루퍼라고 합니다 그냥 갈게요 완전 할로나이트 아뇨 저걸 어떻게 피해 아 어디로 달러오는지 알아야 피할거 아니야 어디로 쏘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대쉬 벗고 넘어가는 곳이구만 흠이 지루어쓰기 지루어쓰기 파네 지루어쓰기 지루어쓰기 stimulating 어서오세요 전작은 예전이었죠 맷집 웰치스 들어가면 안될거냐 안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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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물성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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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! 하아 세상에 잠깐만 아잇 이런 미친.. 야 저거 왜 저렇게 길어 찌르기 겁나 길어 야 이거.. 와..이C 근데 모르는다 쟤는 아잇 아이씨 모르는마저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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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 아이씨 아 세상에 아 이 게임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는 좀 무난이라다 그래픽은 이쁜데 아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 외곽선 있는 그림들이 랑 보이는 게 좀 달라가지고 자랑도 있다 히트박스 같은 거 가늠하기가 좀 불편한 거 아이씨 너무 안쪽으로 가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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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조각 슬롯 업그레이드 더 많은 조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조각 슬롯 업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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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포도마트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새끼 부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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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부엉이